엄마가 젤리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헉, 엄마다 왜? 엄마가 나 젤리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젤리 그만 먹어요 아 뭐야 이예 비키야 젤리 그런 거 그만 먹어 과자도 그만 먹으라고 몇 번 얘기하니? 아니 이거 내려먹은 게 아니라 과자도 그거? 맨날 집에 있으면서 안 좋은 것만 먹고 되겠니? 아니 이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거 오리온이 먹은 거 뭐? 리온이가 또 먹은 거야? 왜 그래 또? 오리온이는 치과를 가야 되지? 아니 안 가도 돼 너희들 치과 가야겠네 아유 정말 난 안 가도 돼 너도 가서 검사 받아야지 아 난 안 아픈데 오리온 때문에 너희들 오늘부터 불량식품 금지야 금지 응? 알겠어? 저기다가 그냥 자물쇠를 걸어놓을까? 엄마가 자물쇠 걸어놔야겠어? 아니 맨 콜라 사이다 젤리 라면 특히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 너희들 라면 많이 안 먹는데 뭘 안 먹어 어제도 먹어놓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고 싶니? 앞으로 라면 젤리 과자 이런 거 싹 다 금지 너무해 너네들 이런 거는 그냥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확 끊어야 돼 아 이제 과자도 못 먹겠네 너무해 여기 있지? 대박 한숨만 자야겠다 30분만 자야지 몇시니? 2시까지 2시 오늘은 와 오늘은 호빵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얘는 이렇게 되어있어 약간 몰티저스 같은 맛이에요 와 먹고 싶다 응 맛있어 초콜릿 먹방 대박이다 이번에는 라면 먹방을 해볼 건데요 우와 라면이다 이 라면에 스팸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천국 천국 스팸까지 넣어? 오 막 부대찌개처럼 와 대박이다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와 먹고 싶다 와 진짜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그 라면 맛 진짜 라면 맛 무슨 맛인지 알죠? 와 라면 맛 아는 맛이지? 완전 라면 완전 라면 와 제가 국물까지 먹어볼게요 와 안 되겠다 아 누나 라면 먹고 싶어 그치 라면 먹고 싶지 엄마가 뭐라 그럴 텐데 누나 라면 너무 먹고 싶어 오리온 엄마 자는데 우리 몰래 끓여 먹자 몰래? 그게 가능해?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끓여서 방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먹자 오 걸리면 어떡해? 안 걸려야지 작전 캐시 레ị 라면 다른 집에 사람CA 몸이 Wam Он ENEGED 라면 메뉴 무엇일도 우리의 마음 ción 해도 아 이거 키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불킬 때 아 어떡해 하아 켜야지 뭐 됐다 이제 라면 가져와 라면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너무 소리가 클 거 같으니까 스킵 아 아 아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계란 아 아 아 근데 계란 깰 때 소리 엄청 클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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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